된장 조금 남은 거에 빨개면 한국에서 온 양이니 새벽 1시 내 집이 왔다 자 나도 한번 맛을 보겠어 한번 한국에서 가져온 빨개면을 음 조금 남은 된장찜이 먹으니까 쌉다 맛있다 그쵸 아 어우 좋아 야 이거 보드카 독한데 한잔 합시다 자 40% 인데 42% 인가 현재 독한건데 건배 한잔 해야지 또 사이다를 주로 마시지만 요걸 또 마시고 한잔 딱 마시고 바로 사이다를 딱 마시면 돼요 어우 여기다 나와도 보드카 오랜만에 먹는데 어우 독함은 숨기지 말고 그대로 표현하기 이야 아 한국에서 온 여자 한국에서 온 여인 영국산 한국남과 영한남 한국에서 온 여 한온녀 영한남과 한온녀 어우 시원하다 음 이거 맛이 괜찮네 그쵸 생각보다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뭐예요 이거 빨간떡 이거 빨간떡 아 제일 한국 라면 중에 제일 매워서 음 지금까지 먹은 라면 중에는 나는 진라면 제일 난 것 같아 진라면 매운만 한국 거 한국 진라면 제일 하나 꼽자면 떡 두개 드시오 떡 두개 떡 두개 이거 먹으면 먹는다니까 나 시간에 사람들 볼 때 샐리드바에서 먹는 여자들은 나 시간 여자가 없다 아니죠 그거 심리적으로 그게 미국에서 처음에 생길때 나 시간 여자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살찌는 재료에서 만든 거거든 그걸 먹고 양양씨가 집에가서는 안 먹을 땐 밥을 여하시켜서 먹고 또 먹는다면서요 어우 나보다 더 쎄 맛이냐 무슨 소리 안 낼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낸 것 같아 내지 말아봐 아저씨 엇마드라마 혹시 나보다 더 쎄 여인 어우 장난 아닌데 어우 진짜 어우 독한데 어우 자 준비합시다 밤에 새벽 1시 넘어서 먹는 된장 떡 라면 그것도 얇은 떡이 아니라 이 떡볶이 떡볶이 책에 있다 하나 더 주시고 하나만 어 오빠도 하나 더 주시고 싶은데 하나 더 주시고 싶은데 하나 더 주시고 싶은데 너무 잘 먹어갖고 하나 더 주시고 싶은데 요거 소화제라고 잠이 잘 올 거니까 아니 이거만 진짜 소화 잘 된다니까 이거 첫날 왔을 때 오면은 3일째입니다 어저께는 이제 자유여행 갔고 오자마자 나한테 걸려가지고 계속 온붙어갖고 그린이츠 두 번 가고 어떤 전자담배가게 전자담배가게 하나 그린이츠 두 번 가고 어 시내 한 번 가게 담요 이 여인 지금 한온녀 지금 지금 온 지 3일째인데 여기 동네 한 군데 가보고 동네 두 군데랑 시내 한 번 딱 가봤어요 오늘은 아무데도 못 나갔어요 맥주안주로 이거는 오트밀이 엄청 많이 섞여서 안주먹었는데 이거 안주먹었는데 이거 어우 어우 내가 보기 보다 이게 시리얼이 더 많은데 저기를 내가 사갔으면 그 호랑이 그려져 있는 콩프라이크를 사갔을건데 내가 이걸 살 땐 고락 고기에는 이게 없었어 이게 어디꺼더라 켈로그 이게 또 유명한건데 얘도 켈로그인데 그 콩프라이크가 배불랑 이걸로 안주하면 되겠다 보이자만 이걸로 어 배불러다 근데 아니 조금만 안주로 떠 드시라고 저 숟가락 갖고 와요 없으면 이거 작은거 옆에 작은거 티스폰이라고 티스폰 긴거 있을까라고 더럽게 못다 시발 이러봐 아 정말 따져라 더럽게 못다 손톱 짧아가지고 안 따지는거야 안 뜯었어 아 뜨거구나 아이씨 나 뜯을 줄 알았네 안주로 이 시간에 밥을 이렇게 먹는거라는 100% 다 사러 가 에이 근데 평소에 이렇게 안 먹으니까 상관없다니까 샐러드 바에 날씨는 여자들은 그런데 갈 필요가 없지 밥 먹어야지 뚱뚱한 여자들은 그거를 먹고 낮에 먹고 밤에 밥 먹고 술 먹고 누구랑 있을 때만 먹어 혼자 있을 때 결심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이거는 뭐 실제로 통계에 나오는 사실 얘기하는 거니까 어우 잘 먹었다 어우 왜 불러 자 요거 조금만 더 다 먹었네 다 먹었네 그러면 자 막장합시다 자 막장 한온녀 이었습니다 니 얼굴 왜 안보여죠 새끼야는데 내꺼 보여줘 봐야 뭐하냐 재석해 자 한온녀 자 이렇게 음식 다 먹고 마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